여러분들 고급필터 사용하셨을까요? 다음처럼 고급필터라 하면 조건에 따라서 원본 데이터를 필터하는 우리 엑셀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매크로와 연결해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고급필터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필터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적용된 파일을 사용해보면서 감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 실무에 작성된 코딩 원리를 살펴보겠다 세 번째는 같이 실습하는 건데 작성 원리와 코딩 실습을 같이 이용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강의 파일 25강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비밀번호 1111을 입력하시면 강의 자료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 파일 근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결국엔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처럼 원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무팀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제가 보면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고급필터를 누르면 오른쪽에 재무팀만 필터를 해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클릭 한 번으로 조건을 선택하고 클릭 한 번만 줘서 이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건 선택했다가 30세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서 또 클릭을 하면은 부서에 상관없이 나이로도 필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만든 코딩을 보면서 이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엑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실행화면으로 왔습니다 비밀번호 1111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25강 실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위에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필터 버튼을 눌러서 자동화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데이터는 뭐냐면 원본 소스에 관한 내용인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부서를 이용해서 제가 버튼화 시킬 수가 있고요 직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튼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기, 목록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선택을 예를 들어서 재무팀으로 해서 고급필터 하면 재무팀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사만 해서 고급필터 하면 인사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우게 되면은 필터 없이 다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재무팀의 대리만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필터 누르면은 재무팀의 대리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볼까요? 인사팀에서 여기다가 나이가 30세보다 큰 사람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재무팀의 인사팀의 나이가 30세 큰 사람만 만들 수 있고 또 지우고 여기 나이만 조건을 주면은 30세보다 많은 사람만 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고급필터를 자동화하는 매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회사 실무에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